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역이 산골짝이죠 여기에다가 요양병원을 지어놨는데 지금 폐업을 한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한 3층 건물이죠 건물 길이만 해도 100m 는 넘게 보이는데 이런 뭐 거의 종합병원 정도의 규모 엄청 큽니다 옆에는 지금 또 실내체육관 같은 시설도 하나 있고 저 뒤쪽에는 보면 생활관 그런 기숙사 같은 건물도 하나 보이고 폐업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페인트가 지금 다 벗겨지고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 건축물 등기 정보를 찾아봤는데 등기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설마 이렇게 큰 병원을 무허가로 짓지는 않았을 건데 건물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이 정도 건물이면 당연히 등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병원 관련해서 인터넷을 쭉 검색해 왔는데 이 병원에 대한 어떤 블로그나 뉴스 이런게 없습니다 이 뭐 수백억을 들여서 지을 건데 이거 뭐 땅값 하고 보면은 뭐 수백억 훨씬 더 들겠죠 이 정도 큰 건물 이 본관 하고 저기 생활관 생활관이 지금 4층 높이 예 저 정도로 크게 지어 놨는데 수백억 훨씬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여기 이제 정문 입구인데 잡초가 지금 막 나 있고 지금 현관문 쪽에는 못 들어가게끔 책상을 저렇게 나아 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 출입구 전부 자물쇠를 다 채워서 안으로 들어갈 순 없습니다 여기는 콩 가는 기계죠 뭐 마늘 같은거 분색인데 참기름집 이나 이런데 가면은 이거 쓰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죠 예 여기 전망은 참 좋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산 쪽인데 아휴 텅벽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지금 보니까 뭐 각종 공구들 뭐 이런 것들이 선반에 올려져 있고 책상은 이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그런 장소입니다 아 여기 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아휴 굳이 뭐 그냥 창문 틈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이게 참 시내하고 여기 울산시 하고도 한 30분 이상 떨어져 있고 시골 지역이죠 여기가 시골 산골 지역인데 이렇게 멀리 부모님을 입원시켜 놓으면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가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시내 가까이 있어야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하는데 여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자동차도 한 대 없고 인적이 아예 없는데 여기 보니까 호수도 깔려 있고 관리인이 한 번씩 오나 봅니다 여기 난로가 이렇게 있고 아궁이도 이렇게 나왔고 쓰레기를 지금 태운 흔적이 좀 보이네요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또 요양병원 붐이 일었죠 돈 된다 하니까 막 누구나 막 돈 모아 가지고 병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요양병원이 공급 과잉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가는 요양원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 시골에 마을에 가보면은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나이 정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안 남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양병원도 요새 많이 패불합니다 병원 다니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 이것도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제 건복공단에서 또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 우리가 일반 성인이 갔을 때 진료비나 이런게 병원비가 나오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병원비 지불을 하죠 근데 나중에 건복공단에서 그거를 쭉 한번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과잉 청구된 진료비가 있으면은 그거를 환급을 내주죠 그런데 이런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건복공단에 청구를 하면은 깍지를 않는답니다 청구한대로 거의 대부분 다 지불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인을 모시는 시설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 병원처럼 까다롭게 심사해 가지고 뭐 이거 너무 많이 받았다 깎아라 이렇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참 좋죠 그런 건복공단에서도 청구한 입원비를 지원금이죠 그거를 뭐 별말 없이 잘 지급해 주고 하니까 솔직히 뭐 일반 병원보다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무장 요양병원 이런거 많이 생겼죠 의사도 아닌 사람이 돈만 좀 있으면은 이런 요양병원 지어 가지고 장사 잘 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여기는 생활관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각 방이 이렇게 분할해서 1인실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따로 있고 근데 공사가 지금 보니까 완공이 안 됐어요 스위치가 없죠 스위치를 달고 했으면은 100% 완공인데 거의 뭐 공정률 한 95% 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공사가 부도가 났는지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뭐 타일도 다 붙이고 거의 뭐 다 했죠 천정공사도 했고 형광등도 달아 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폐업을 하고 이렇게 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기가 없는 없으니까 뭐 엘리베이터 있어 봐야 가동을 못하고 또 운행정지 경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니까 승강기 안전검사를 안 했다 해가지고 사용 못한다 해가 이렇게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본관이죠 본관에 있는 병실입니다 복도인데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저기 보면은 병원용 침대가 보이죠 바퀴 달려 가지고 여기는 제가 봐서는 개원을 해 가지고 영업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물건들이 몇 개 여기 보이거든요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들은 웬만하면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면은 이런 요양병원에 입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젊었을 때부터 산으로 들러 농사 일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런데 닭장처럼 다 갇혀 있는 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내준다 해도 거의 뭐 안 오실라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십니다 여기는 지금 그 체육관인데 조그마한 체육관인데 아마 여기 어르신분들 와가지고 이제 산보도 하고 다리 운동도 좀 해야 기력을 안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운동하는 장소인데 물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난잡합니다 병원 앞에도 지금 보면은 병하고 온갖 쓰레기들 폐건물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누가 와서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나온 쓰레기 뭐 폐업하면서 뭐 돈주고 정리해서 버리겠습니까 그냥 여기 싸두는 거죠 여기 뭐 장작하고 뭐 엄청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나무가 뭐 완전히 이제 장작도 비를 맞고 하면 썩어 버리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운 건물입니다 이렇게 초대형으로 병원을 지어 놨는데 마치 폐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도 없이 이렇게 등 비어서 산속에 나홀로 이렇게 등그러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산속에 이렇게 나홀로 있는 요양병은 참 쓸쓸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